XSFM입니다. I, D, W, K 2018년 2월 첫 번째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는 수사가 다시 시작되기 전 이 사건의 기록들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꽁꽁 얼어서 위가 얼음으로 변한 뒤에 눈이 하얗게 쌓인 한강변에서 전해드립니다. XSFM의 그것은 알기 싫다 258번째 목요일 순서입니다. 유승균 프로듀서입니다. 홍성갑 덕질인이 앉아있습니다. 오늘도 강은 유구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얼었는데 뭔 소리요? 흐르는 거 안 보이잖아. 거짓말을 해? 위에서는 보이지 않을지언정. 저 밑에서는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이지요. 넌 다시 한 번만 멘트 준비하기만 해보십시오. 강과 함께 흘려보내버리겠습니다. 윤세맨 에디터가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제가 한강을 보면서 한강이 눈 쌓인 모습 올해는 되게 여유롭게 보내요라고 했는데 유명상 피디님이 어? 이랬거든요. 네, 그러고서 몇 시간 뒤에. 한강이 눈이 쌓였네? 아까 제가 막 사무실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유엠 씨가 저한테 이유를 할 수 없는 어떤 선물을 남겨줬는데 그래서 제가 좋아서 웃고 있으니까 유명상 피디님께서 분명히 유엠 씨가 이거 너 선물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내가 받고 좋아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다 들어놓고선 너 왜 이렇게 좋아해? 이건 뭐야? 너 선물이야? 아직 애도 없어서 형적인 아버지예요. 아니, 근데 가끔 그런 얘기하세요. 난 남일엔 관심이 없어. 그렇습니다. 유명상 피디 너무 바빠요. 지금. 그 XSFM 설 상품들 구성하느라고. 네, XSFM은 오늘도 무진장 바쁩니다. 바쁘게 준비한 이야기 잠시 후에 들려드리죠. 그 전에 디버깅을 좀 합시다. 몇몇 청취자 여러분께서요. 박하 출판사의 일본대 오음진리교 책 광고의 스크립트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 주셔가지고요. 광고를 수정해서 257회 목요일 편을 저희가 새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 한 분의 이야기를 짧게만 소개해드리죠. 그 XSFM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 사는 일본인입니다. 그 XSFM은 방송 시작 때부터 거의 모든 회차를 다 듣고 있습니다. 덕분에 한국어 청취 능력이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네, 트위터에 이렇게 쪽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어 표현 능력도 많이 늘으셨네요. 청취 능력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언어 능력은 계속 갈고 닦아야죠. 네, 한국어 공부용 고급 교재 XSFM의 모든 콘텐츠들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용산의 숨은 보석 컴스테이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노트북이냐 태블릿이냐 10년 전엔 사람들이 이것만 고민하다가 영원히 데스크탑을 쓰지 않게 될 줄 알았지요. 발열과 속도 저하, 활용도와 확장성의 한계에 부딪히기 전까지 말입니다. 어떤 업무, 어떤 상황에 안정적인 데스크탑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 당신은 컴스테이션과 잘 통할 고객입니다. 품질 보증기간 걱정 없는 신제품, 발열과 각종 고장에 대비 중인 조용한 형제들, 믿음까지 구매하는 비용이라고 보기에는 저렴하게 잃을 데 없는 컴스테이션의 고사양 PC, 부품 수급이 불안정해질 때마다 눈물을 머금고 원치 않는 사양을 사야 했던 날들의 작별, 컴스테이션과 함께하십시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도쿄의 지하철에서 살인을 살포하면 큰 혼란이 발생할 거고 우리를 수사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알기 싫다가 공식 인증은 첫 번째 책, 일본 대 오움진리교. 온라인과 전국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박하출판사 대사건이에요. 청와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올림픽에 초대했습니다. 검찰과 사법부에 손을 대거나 따로 밀실에서 지령을 내지는 않는다는 게 기조인 지금의 청와대는 올림픽 기간에 전 대통령이 소환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았고요. 대외적으로 이런 선택이 최선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을 벌어야 하는 걸로는 이쪽이 훨씬 급하거든요. 이번 주의 뉴스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윤세민 에디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방통위에서 방송통신산업 내 비대칭 규제와 역차별 문제 개선에 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칭 규제라 하면 똑같은 일을 하는 업체인데 한쪽은 규제를 받고 한쪽은 규제를 안 받는다는 얘기죠? 네. 제가 얼마 전에 집에 IPTV를 제일 싼 걸로 신청하니까 종편만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장난 아닙니다. 80년대도 아니고 종편밖에 없어? 물론 공중판은 있죠. 종편지옥. 현재 유료방송 플랫폼들은 종편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서 송출해야 됩니다. 여기서 종편 채널은 별도의 금액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짜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을 개선을 하면 앞으로는 송출을 위해서 플랫폼과 별도의 계약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공짜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계약서 쓸 필요도 없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플랫폼이 의무적으로 종편을 통출해야 됐다는 거예요. 이게 특혜죠? 그러면 그게 공중파랑 다른 게 뭐예요? 공중파는 심지어 돈을 내요. 특혜가 W로 쌓여 있죠? 그리고 외주 제작 편성 의무 그리고 방송통신 발전기금 징수율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앞으로 뉴스에 방송통신 얘기 안 넣을까 봐. 방송통신. 윤석열이 힘들어가지고요. 그런데 이건 발전기금도 있네요. 고! 방송통신 발전기금 징수율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지상파에도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규제, 비대칭 규제를 개선을 하겠다는 거는 남들 다 받는 규제를 받게 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남들한테 풀어진 규제를 다른 데에서도 풀어주겠다라는 것도 있죠. 지상파 중간광고 가능하게 된 것 같은 게 그런 예입니다. 이거 몇 년 전에 호구한 날 쓰던 말 있죠? 만시지탄. 시청률이 이미 올라갔어요.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채널입니다. JTBC 뉴스룸의 위상을 생각하면? 그러면 케이블 사업자들이요. 빼거나 뒤로 넣지는 못하죠. 이제 히트했으니까. 방송통신 발전기금 좀 더 내고 외주 제작 편성 의무 지킨다고 해서 이 회사들이 갑자기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라고 말하려다가 한 곳이 눈에 밟힙니다. 만년꼴찌 채널A. 이곳에 적자폭이 줄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잊을만하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모기업도 가장 허약하죠. 그렇네요. 채널A를 잊고 있었네요. 채널A는 이걸로 인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MBN도 생각이 났는데 채널A는 생각이 안 났네요. 채널A는 위험해질 수 있겠다라는 게 제 예상이고요. 다음 뉴스는요? 밀양에서 비극적인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제법제사법위원회에서 30일 소방안전 관련 3건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여기에 주차를 하거나 진입을 막으면 과태료를 물리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골목길에 지나다니면 우리가 요즘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주차구역 흰선 몇 개가 검은 칠이 돼서 없어져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거 이미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소방차가 서서 차주한테 전화하고 있는 거. 네. 그리고 소방 관련 시설의 범위를 확대시킨다고 했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을 소방 관련 시설로 지정을 해서 여기에 주정차 특별금지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네. 또한 건축자재 등의 방염 처리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계산상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걸 초페스트로 처리를 하는 게 맞았습니다. 선거가 다 다가와서 이걸 고치려고 하면 자칫 잘못해서 쟁점화가 돼버린다. 네.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꼬투리 잡혔을 수도 있죠. 이런 당연한 법률을 꼬투리 잡는 이유는 뭘까요? 당연한 법률을 처리 못하게 한 다음에 이런 것도 처리 안 한다고 나중에 써먹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지금 하자고 했을 때 딱 이런 사과가 많이 생겨서 지금 하자고 했을 때 여야 없이 협조하는 그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주목은 못 받을지라도 처리는 쉽습니다. 일부 언론사들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니 이런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처리가 됐는데 크게 보도되지는 않았고요. 다음은 크렘린 보고서에 대한 푸틴과 러시아의 반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지난주에 윤석열 에디터가 푸틴이 뭔지 모르길래 갑자기 뿌친 생각이 나서 크렘린 보고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저도 뿌친이라고 발음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맘대로 하세요. 미국 정부에서 30일 뿌친 대통령과 연계된 고위관료들과 러시아 올리가르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찾아봤는데 정부의 지원을 받은 신흥 재벌들을 말하는 거더라고요. 네. 그 나라말로 재벌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은 신흥 재벌이면 삼성이잖아요. 재벌이에요. 재벌. 그냥. 일명 크렘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114명의 러시아 고위관료와 국영기업 지도부 그리고 96명의 올리가르이가 적시되고 이들의 소득과 부패 문제 등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미 의회는 이 보고서에 적시된 기업과 인사를 대상으로 추가 제재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러시아 기업이 활발한 로비 활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로비 활동이란 뭐냐면 돈을 더 줄 테니까 이 리스트에서 빼달라. 우리가 할 줄 아는 건 그 밖에 없다. 이런 거죠. 이에 뿌친 대통령은 본인의 이름이 이 명단에 오르지 않아서 자존심이 상했다. 되게 악역 같은 반응이죠. 농담도 이렇게 해요. 이게 매력 있는 악역에. 그렇죠. 매력 있는 악역. 농담을 하면서 개가 지져도 마차는 간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 속담인가 봐요.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미 충분히 악화됐다는 뜻입니다. 크렛링 공 대변인은 이 보고서는 3월 18일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미국의 직접적인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훌륭한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랬으니까. 동아시아 육자가 하는 대국 제재하고요. 미국, 유럽이 하는 대러 제재는 규모도 그림도 크게 다릅니다. 스케일이 워낙 크고요, 일단. EU하고 미국 정치권의 셈법은 또 이번에 다릅니다. EU는 러시아한테 크나큰 약점이 잡혀 있습니다. 러시아의 필살기가 있죠. 천연가스입니다. EU의 서부 국가들로 갈수록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어떻게든 낮추려고 최대한 애를 썼고 그동안 효과를 본 게 있다고들 하는데 독일 같은 나라는 대러 제재에 동참했다가 가스를 못 쓰고 있어서 찢어지는 중입니다. 그런 보고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미국 정치권은 러시아 제재한다고 해서 타격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일단. 그런 걸로 따지면. 게다가 지난 자기들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데 대해서는 친트럼프 일부 청와대란다. 백악관이 아닌 이상 양당이 다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크렘린 보고서를 유지를 하고 거기 등록돼 있는 러시아 기업인들, 아까 얘기한 신흥재벌 얘기했죠. 올리가르, 단어 발음하는 거 들어보면 도저히 못 따라가겠습니다. 올리가르기라고 해둡시다. 그냥 저형적인 박정희가 키워준 기업들처럼 푸찐이 키워준 기업입니다. 그 기업 총수들에게 미국이 제재를 직접 가하면서 발등에 불 떨어지게 만들면 그 재벌들이 이번 대선에서 푸찐 안 도와주지 않겠느냐라는 게 전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리가르기 중에서는 푸찐의 반대 쪽에 서 있는 사람도 있긴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미국 내에서 부패 문제나 빈곤 문제 가지고 사회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서 이런 올리가르의 재산 공개, 부패 문제 같은 게 밝혀지는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저는 올리가르에 대한 이런 조치들이 저와 관련이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안 떠오르네요. 관련이 있어요? 제가 응원하는 브루클린네치의 구단주가 올리가르기 중 한 명입니다. 그렇죠. 미국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대표적인 반부찐의 올리가르이고요. 내가 방금 러시아를 미국이라고 그랬구나. 이 자식아.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무섭다는 러시아도 진보 인사도 있고 야당 정치인도 있어요. 대선 정국 중에 꾸준히 대도시들에서는 반부친 시위가, 반부패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시너지가 나서 만에 하나 푸찐 집권이 끝난다. 그러면 러시아가 그동안 트럼프하고 있었던 밀월을 다 깔 거고요. 새로 들어간 러시아 정부가. 그게 아니라고 해도 더 이상의 제재는 푸짐이 두렵기 때문에 트럼프와 거리를 둘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트럼프 탄핵이라는 정해진 수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관련 얘기를 미국하고 무관하게. 프로코르프 구단주 화이팅. 이유는 러시아 제재의 고삐를 좀 늦추고 싶어 한다는 소식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한국하고 관련이 있다면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 중에 하나가 러시아 P&G 도입입니다. 바이프라인 가스. 그게 탈핵 및 에너지 비용 절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것 때문에 송영길 의원도 러시아 특사로 다녀왔던 적이 있고요. 이게 신북방 정책 그리고 통일 정책의 경제적인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동해로 돌리지는 못해요. 바다에 가스관을 깔고자 하면 그 비용이 갑자기 너무 불어나서 경제성이 없는 상품이 돼버리거든요. 북한 타고 들어와야 됩니다. 이걸 서두르던 중요한 이유. 순간적인 어드벤티지. 이유가 요즘 가스 안 사간다. 이 어드벤티지가 지금 잠깐 사라진 겁니다. 갑자기. 그래서 청와대가 좀 다급해졌을 겁니다. 한국하고의 관련까지만 말씀드리면 이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를 더 할 수 있네요. 삼성전자에서 31일 50대 1의 주식 액면분할을 이사회에서 결의했습니다. 이것도 어렵냐? 액면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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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면서 오랜만에 지하철 가판대를 구경했는데 무려 두 개의 신문이 이걸 헤드라인으로 깔았더라고요. 경제지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니까요. 그런데 둘 다 경제지가 아니었어요. 진짜요? 하나는 헤럴드 경제 맞는데 하나는 문화일보였어요.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주당 260만 원 선입니다. 네. 비싸죠. 때문에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기가 부담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50대 1로 주가가 분할되면 주가는 5만 2천 원 선이 되고. 지금 260만 원이면. 상장 주식수는 1억 2천 9백만 주에서 64억 1천 9백만 주로 늘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주주들의 배당 혜택을 파격적으로 늘린 적이 있거든요. 장사가 잘 됐으니까요. 올해에도 배당 혜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장사가 더 잘 됐으니까요. 주식 거래량을 적극적으로 늘리겠다는 거죠. 1,100만 원대로 떨어진 비트코인하고 그리고 1,200원으로 떨어진 리플의 허무함을 삼성전자 주식이 메워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고민입니다. 하나는 보통 액면 분할이라는 거는요. 액면 분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이 그렇게 흔히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그냥 가끔씩 몇만 원 안 되는 기업들이 액면 분할을 핥다가 있어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개미 투자자들을 핥아먹는 짓이다. 만약에 주식이 정체가 돼 있었는데 액면 분할을 하면 가격이 잠시 뜁니다. 액면 분할 안 돼. 싸게 많이 사자. 이때를 틈타서 큰손들이 이 기업에서 털고 나간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싸게 해놓고 빨리 팔아버리고 빠져야지.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액면 분할은 그 순서랑은 정황상 안 맞습니다. 그렇죠. 털 사람은 없죠. 작년 매출 240조. 순이익 54조를 냈습니다. 이 기업이. 4분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올라갔다고 제가 본 것만 해도 그래요. 초고공 행진 중인 기업의 손을 터는 놈이 바보죠. 그렇죠. 고공 행진 중인 사유는 부회장의 구속 때문일까요? 그래서 그 두 번째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게 이건 이재용 없는 삼성전자의 오늘을 보여준다는 평가일까?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주식값을 왕창 떨어뜨리고 리셋하는 것의 리스크가 너무 적잖아요. 그럴 때 하는 액면 분할이라는 겁니다. 한국의 재벌이 액면 분할을 원하지 않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액면 분할이 되면 주식을 쉽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발언권이 있는 일반인 주주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냥 산수로 보자고요. 50배 늘어나는 겁니다. 주식만 발행하지 주주 목소리는 안 들리게 막아놓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한국 재벌은. 그런데 액면 분할을 하면 정말 주식회사가 돼버립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하겠다는 뜻이죠. 삼성이. 삼성전자가. 그래서 문화일보 오늘자 헤드라인은 이렇습니다. 삼성전자 액면 분할. 황제주서 국민주로. 그래서 의심할 게 딱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삼성이 아무리 혁신적인 제품을 잘 내놓고 장사를 잘하는 기업이라고 해도 여왕개미 방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무슨 생각일까를 곰곰이 한 번 역추적해보면 딱 하나 정도만 남은 것 같아요. 이재용 부회장 선고가 다음 주 초입니다. 이걸 대비하려고 한 줄 정도 더 써넣을 생각으로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걸 과거 어떻게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돌아올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국 번드에 대한 외국 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의 측면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리 봐도 타이밍상 우리 지난주에 배덕강 의원 사표 던지는 얘기하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재판부의 마지막 한 줄이라도 더 착해지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 아닐까 이런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윤석열 에디터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길게 해서요. 광고를 좀 듣고 오죠. 한국경제 헤드라인 재밌어요. 뭔데요? 의원 입법 1만 건 국회의 규제 폭주. 광고 좀 읽어주세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업그레이드된 과일, 건강해진 스낵, 프로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맛있다 소리까지 맛있다 색상까지 향기까지 식감까지 포장만 뜯으면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프로넥 Bluetooth, headphone, monster, Sony, Zobra, Wireless, Join the Freedom XS Mall 포장만 뜯으면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프로넥 프로넥 설맞이 이벤트입니다. 참고로 제가 프로넥 맨 처음에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앉은 자리에서 한 봉지를 다 처먹었잖아요. 미워 죽는 줄 알았어. 샘플 어디 갔어? 그런데 그때가 하필이면 비상시국대책위원회가 활동할 때여서 하루에 한 봉지씩 먹어치었죠. 많이도 처잡쏘어요. 그런 프로넥에서 2월 한 달 동안 제주의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증정품을 챙겨드립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은 구매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동네에 사세요. 제주 토종젓갈 한 병 자리돔젓갈, 갈치살, 갈치 내장 중 랜덤하다네요. 갈치 내장? 그런 게 있나 봐요. 갈치 내장젓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래요? 쌈에 싸먹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먹고 싶어지네요. 갈치 속젓이라고 하죠, 보통. 그리고 제주나물 건고사리, 건치나물, 월동, 무말랭, 건표고 중 한 개. 아, 건표고 맛있겠다. 어쨌든 이렇게 3만 원 상당의 판매품을 증정합니다. 3번, 4번 세트 구매 시위입니다. 증정용으로는 사실 좀 쓰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 보면. 사실 이런 기회, 자주 있는 기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나는 홈쇼핑은 못하겠다. 또 이게 이제 습관이 배는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을 또 써버렸네? 다시 말씀드리죠. 기회를 놓치셔도 됩니다. Don't miss this. 아니, 평상시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갑자기 갈치 내장을 반드시 먹어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뭐 먹어보신 분들은 뭐. 네, 건표고 꼭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광고와는 아무 관련 없이 이 증정품 아니고서라도 프로넥은 진짜 훌륭한 간식입니다. 프로넥은 훌륭합니다. 권표고요. 집에 있으면은 라면 끓일 때 엄마 몰래 넣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프로넥 상품 칭찬하려고. 그런데 엄마가 알면 되게 뭐라 그러죠? 제가 화이트 초콜릿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불평 없이 먹은 화이트 초콜릿이 프로넥에서 오렌지였나요? 제주감귤이었나요? 감귤. 감귤 위에 덮은 그거였어요. 네. 같이 먹으니까 정말 맛있더군요. 제일 많이 쳐잡순, 샘플러를 제일 많이 쳐잡순 덕질인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슬프. 설맞이 이벤트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나를 방에 가둬놓고 손과 페트병으로 수없이 때렸다. 기획사 관계자, 대기업 금융업 종사자, 언론사 간부 등 31명에게 100여 차례 이상 술접대와 성상납을 했다. PD, 감독, 재벌, 방송사 관계자들이 나를 노리게 취급하고 사기를 치고 내 몸을 빼앗았다. 부모님 재산날에도 접대자리에 내몰렸다. 나는 새 옷을 입을 때는 또 다른 악마들을 만나야 했다. 나는 죽어가고 있다. 고 장자연 씨가 직접 쓴 글 그리고 유서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이 미투 무브먼트라는 것은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내내 존재를 했던 피해자의 목소리가 플랫폼만 바뀐 채로 꾸준히 이어져 내려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목소리를 더 내자, 당하고 앉았지 말자, 당신 잘못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연대의식이 시민들 사이에서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것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재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일이 전개가 되고 또한 묻혀간 기록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리의 왕 윤세민 에디터가 이번 주에 바빴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2009년 3월 7일입니다. 배우 고 장자연 씨가 자택에서 자살했습니다. 이건 친언니가 발견을 했고요. 당시에 경찰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지려고 했습니다. 지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때 군대에 있었거든요. 말년이었어요. 일요일에 교회를 가니까 그 교회, 군교회죠. 소령계급이셨나 대령계급이셨나 하여튼 그 목사님께서 그날 설거 메시지 말씀을 하실 때 이 얘기를 예화로 들었어요. 군모기? 이때는 우울증이었기 때문에 그분도 넘겨 짚으신 거죠. 인기가 없어진 것에 대한 혹은 인기가 모이지 않는 것에 대한 비관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들으면서 그 목사님 좋은 분이셨는데 그 군모기 분이 좋은 군인이셨고 이렇게 사람의 죽음, 사유를 넘겨 짚어도 되나라는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언론사가 참 잘해야 되는 건데 말이죠. 아무튼 다시 뒤져봐도 그렇고 기억은 호동바로 납니다. 경찰은 정말 빨리 결론 지으려고 했었어요. 네. 2009년 3월 8일 장재현 씨의 전 매니저인 유모 씨가 미니홈피에 장재현 씨가 죽기 전 건네준 친필 문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몇 배로 커지죠. 이 사건이. 그렇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전 매니저 유모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언론에서도 이름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족과 언론사 두 곳의 기자 세 명에게 문서의 존재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문서의 사본을 보여줍니다. 유족들은 문서를 언론에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9년 3월 9일 전 매니저 유모 씨가 미니홈피에 공공의 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소속사 대표와의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소속사 대표와의 문제 정도까지만 얘기됐고 이 정도 사건인 줄은 몰랐던 기억이 나요. 네. 2009년 3월 10일 그리고 3월 10일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장자연 문건이 있다는 사실을 보도합니다. 그리고 유 씨는 문서의 일부를 공개합니다. 네. 그게 나흘 뒤였습니다. 유족의 당부를 어기고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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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을 하고 있죠. 네. 뭔가 유족은 어떤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매니저 유모 씨는 언론전을 하려는 결심을 굳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유 씨와 유가족이 만나서 그 다음날 원본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이때 매니저 유 씨가 경원을 대동하고 유족들의 집으로 직접 찾아갔다고 합니다. 3월 12일 오후 6시에 유족과 유 씨가 문건의 원본을 찾기 위해서 봉은사에서 만납니다. 유 씨는 땅에 묻은 문건을 찾아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즉 봉은사 경례에 묻어진 건가요? 봉은사 대웅전 뒤에요. 유족들이 원본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유 씨는 문서를 여기서 태우거나 아니면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우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왜 가져가거나 아니면 태우거나죠? 그러니까 그 결정권을 전 매니저 유 씨가 가지고 있죠.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지금은 거의 크로니클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다 이야기가 나온 걸 다 짜맞춰봐도 아직 이유를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 원본을 태웁니까? 일단 유족들은 그게 언론에 공개되는 걸 원치 않았던 것도 영향이 있겠죠. 하지만 유 씨는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때는 유 씨의 의중을 아무도 몰랐죠. 지금은 정말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것들 투성이에요. 저희들은 지금 타임텔블만 정리하는 선에서 끝내고자 했어요. 유 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게 공개 안 한다는 건 나도 찬성이다. 왜냐하면 공개되면 나도 다친다.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앞에서 슬금슬금 누군가를 겁주려 하는 것처럼 폐를 한 장씩 깠던 이 며칠의 행적이 설명이 안 돼요. 그건 이제 정의의 사도가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잖아요. 적당한 선을 찾았다는 해석밖에 안 되는 거네요, 지금은? 이때 유족들은 타담한 조각 없이 모두 불탄 것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본과 복사본을 유족이 보는 앞에서 소각을 합니다. 네. 아주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네. 이게 3월 12일의 일입니다. 3월 13일. 2009년 3월 13일. KBS가 유 씨의 사무실 앞 쓰레기봉투를 뒤져서 찢어져 있는 장자의 문건을 찾아 냅니다. 네. 이래서 경찰, 기자, 탐정들은 쓰레기통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유출이 된 거죠. 불태웠다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KBS의 손에 들어갔으니까요. 네. 당연히 기자들이 유 씨에게 물어봤고요. 유 씨는 문서를 작성하기 전 7장에서 8장의 초안을 작성하고 내부 정도 복사한 것 같은데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 초안과 복사본은 태우거나 찢어서 버렸다. KBS에서 발견한 건 이 문건인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3월 12일에 태워버린 보람이 사라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 문서에서 무슨 초안도 작성하고 복사도 하고 그렇죠? 이 KBS가 공개한 문서의 내용은 기획사의 요구로 인해서 술접대를 비롯해 잠자리 강요까지 받았다. 또한 방 안에 가둬둔 채로 손과 페트병으로 구타를 당한 적이 있고 매니저 월급 등 모든 것을 책임지도록 기획사 측에서 강요받았다.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국의 골프 접대를 가서 접대를 해야 했다는 사실과 나중에는 태국 골프 여행을 드라마 촬영을 이유로 거절하자 불이익을 당했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고 KBS에서 보도했습니다. 문서는 2월 28일에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살하시기 약 1주 전입니다. 심지어 문서에는 주민번호를 적고 서명, 지장까지 찍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공직 목적이었을까요? 그렇죠. 그 가능성이 높죠. 네. 심지어 사본도 있고 했으니까요. 네. 그게 이제 그래서 이 사건이 발생하고 6일 뒤에 그 6일까지는 연예면에서만 보도되다가 이제 시사면으로 옮겨 붙습니다. 이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경찰은 매니저 유 씨를 부르고 유 씨는 경찰에서 진술을 한 후 갑자기 자살 시도를 하고 입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초기 발단, 초기 부분에서 가장 의심스럽게 움직이는 분이죠? 이 유 씨 매니저. KBS에서 리스트가 있다고 보도합니다. 리스트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력 인사에 실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경찰에서는 수사 전담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시작하고요. 소속사는 연예인 이정 문제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유 씨가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장자연 씨에게 문건 작성을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여기에 연루된 연예인이 송선미 씨와 이민숙 씨라고 바로 대응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에서 실명 확인 작업 중이라고 발표합니다. 경찰이 갑자기 실명이 없다고 발표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 됐다가는 평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리고 통화 녹취로 기획사 대표와 갈등관계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경찰이 생각했던 출구 전략이었죠. 리스트를 확인한다고, 뭔가 실명 같은 게 있었을 때 범죄 사실과 연루된 그런 걸 경찰이 확인 중이라고 바깥에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누가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게 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럼 리스트를 확인한다는 말은 굳이 왜 외부에다 했을까, 경찰이.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 연락 달라고 한 건가? 내가 있는 줄 어떻게 알고? 이 분기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경찰에 대해서는요. 하루 동안 확인하니까 그중에 실명이 없다, 다 차명이었다 이런 건가요? 그게 이제 장정현 씨가 돌아가시고 10일 뒤에 일입니다. 그러니까 문서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세 장짜리하고 네 장짜리 형식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오락가락한 것이 실명이 문서에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확보하는 문서에는 없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다가 또 나중에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하고 계속 번복을 했던 거죠. 17일에는 유가족이 사자명예훼손과 강요 등의 혐의로 매니저와 소속사 대표를 고소합니다. 그리고 문서 안에 있는 이름 7명을 고소합니다. 이름이 있긴 했군요. 네, 그리고 경찰은 소속사 대표 김 씨의 집을 압수수색합니다. 17일에는 또 태국 골프 여행에 동행한 드라마 PD와 경찰이 통화를 했습니다. 이 드라마 PD는 당시 여행에는 접대성이 없었고 식사나 골프 비용을 다 내가 냈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장의 앞뒤는 서로 연관이 없네요. 최초로 피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앞뒤가 연관이 없다고요? 접대성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접대인지가 확실해져야만 뒤에 있는 식사 골프 비용을 내가 냈다는 문장의 의미가... 그건 제가 간추린 거고요. 당연히 문맥상 PD가 접대를 받은 게 아니다. 대본 좀 보고 와. 2009년 3월 18일 18일 서세원 씨하고 주진우 씨가 매니저 유모 씨의 병실을 방문합니다. 짧게 줄이니까 이렇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주진우 담배는 이해가 가요. 기자니까. 서세원 씨는 왜 왔습니까? 이게 당시에 논란이 돼서 서세원 조폭 연루설 이런 게 있었는데요. 당시에 크게 논란이 되니까 주진우 기자가 인터뷰를 주선하기 위해서 서세원 씨에게 부탁했다는 식으로 해명이 되었습니다. 유 매니저를 아는 사람이 누구냐? 아는 사람은 아닌데 약간 서세원 씨가 그래도... 한 달이 건너? 연예계에서 그래도... 그래서인지 어째서인지 그렇게 나중에 해명이 되었습니다. 2009년 3월 19일 19일 경찰에서 리스트가 있다는 확실한 발표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 여론이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리고 언론에서는 리스트의 유럽 일간지 대표와 IT 업체 대표가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인터넷에서는 리스트라는 확인 안 된 명단이 돌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에 그 당시에 나왔던 리스트들은 확실치 않은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서로 다르고 교차해서 확인해 보면. 2009년 3월 20일 20일 언론에서 고 장재현 씨가 소속됐던 소속사 건물이 1층은 와인바, 2층은 사무실, 3층은 침실이라고 밝힙니다. 네. 제가 제일 충격을 많이 받았던 거는 이거였어요. 와인바는 그냥 건물주가... 임대 줬다고? 네. 용돈삼아 할 수도 있는데 3층의 침실은 대체 뭔가... 그런 연상작용을 만들어내기 위한 취지였겠죠. 당연히 이 침실은 라꼬라꼬 한 대에 있는 침실은 아니죠. 그렇죠. 그... 2주가 지금 흐르면서 뭔가 반응이 오락가락하고 우리가 아무리 일관성 있게 정리를 해보려고 해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여기서? 싶은 존재가 지금 둘입니다. 하나는 매니저 유모 씨. 그리고 또 하나는 경찰입니다. 네. 두 주가 지나자 딴소리를 합니다. 또. 매일매일 그 전날 말을 뒤집네요. 그 전날 행동을 뒤집고. 네. 3월 21일입니다. 2009년 3월 21일 경찰에서 리스트에 있는 인사들 실명을 확보했다고 밝힙니다. 그리고는 10년 뒤까지 아직 저희들은 실제로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21일이면 5일 전에 유가족이 이 문서 안에 있는 이름 7명을 고소했잖아요. 그 7명의 이름을 5일 지나서 확보하는 건가요? 더 있어요. 7명 이해에도. 2009년 3월 22일 그리고 22일 소속사 건물을 압수수색합니다. 그러니까 21일 언론에서 3층 침실을 밝히니까 사람들이 좀 분노가 잃었겠죠. 그러자 22일 뒤늦게 좀 압수수색한 감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이 타이밍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언론들이 다 찾아간 다음에 경찰이 갔습니다. 네.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다 주고 갔습니다. 그 건물에서 DNA 자료도 수거하고 머리카락 수거했다고 이런 기사들이 많이 떴었죠. 네. 2009년 3월 23일 일본에 있는 소속사 대표 김 씨를 인터폴의 적색수배됩니다. 2009년 3월 24일 3월 24일 경찰에서 조사 중인 인원이 12명이라고 밝힙니다. 네. 경찰도 한 커플씩 가죠? 네. 이럴 이유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한 달 동안에는 여론이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점점 더 분노가 커졌잖아요. 맞습니다. 수사 대상자는 총 12명이고 접대장소는 소속사 대표의 삼성동 옛 사무실 건물 2층. 그리고 12명 중 7명은 유족에 의한 피고소인들입니다. 이 7명에는 사자명예훼손으로 매니저와 언론인들도 포함이 돼 있었고요. 문건에 거명된 이름은 5명. 그리고 여기에 술자리에서 고인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람 1명이 추가됩니다. 부적절한 행위요? 이 한 명이 누군지 계속 확인이 안 돼 있었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시간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자세히 봐도 될 것 같아요. 경찰청의 자료 보고 오고 있으면 일단은 기획사 대표 유 모 씨.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불구속 입건. KBS 기자 2명은 사자명예훼손이었는데 무혐의. 그럼 일단 유족들에 고소한 7명 중에서 3명은 이렇게 빠지고요. 성상남 의혹과 관련돼서 장자연 씨 소속사 대표인 김 모 씨가 강요와 폭행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는데 처리 결과는 기소 중지. 왜냐하면 아직 일본에 있거든요. 그리고 유력인사라 불리웠던 사람 조선일보의 고위임원 무혐의. 금융인 기역 씨 참고인 중지 기업인 니은 씨 참고인 중지. 장자연 문건에 등장한 인물 조선일보 고위임원의 아들로 표현됐던 사람. 언론인 디귿 씨. 내사 중지 드라마감독 3명 내사 중지. 그리고 드라마감독 1명은 혐의없음. 그리고 수사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밝혀낸 인물 8명. 감독 리을 씨. 감효죄 공범은 다 있고요. 배임수제도 있네요. 이 사람은 불구석 입건됐고. 금융인 미음 씨는 강제추행으로 불구석 입건. 이 사람이 그 한 명이군요. 네. 술자리에 있어서 부적절한. 아니요. 이 4명 말고 한 명이 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12명 말고도 한 명이 더 있다는 얘기예요. 금융인 비읍 씨. 참고인 중지. 연예기획사 대표 시옷. 이분도 유명한 분이었죠. 참고인 중지. 드라마감독 이응 씨. 참고인 중지. 금융인 지읒 씨. 드라마감독 치읒 씨. 혐의없음. 인터넷 언론사 대표. 이 사람도 접대 리스트로 강력하게 의심되는 사람이었나 보네요. 무혐의. 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한 명을 경찰이 확인했다고 했는데 그 한 명이 밝혀질 것처럼 계속 안 밝혀졌거든요. 그런데 최근 JTBC 보도에 의하면 정치인 A 씨라고 거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은 2008년 5월 16일에 소속사 대표와 장 씨가 태국으로 출국해서 육박 7일 동안 체류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태국 골프 접대 사진을 확보합니다. 골프를 쳤다? 그러니까 문건에 있던 태국 골프 접대 사실이 확인이 된 거죠. 거기서 접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태국에 간 건 맞다. 함께. 그리고 경찰에서는 매니저 유 씨가 장 씨 자살 전에 드라마 PD와 문건의 존재에 대해서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장 씨가 자살하기 전에 이 매니저가 드라마 PD와 함께 장 씨가 쓴 유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이 문건이 유서가 아닐 가능성도 있네요. 그렇죠. 이 문건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실 엄밀한 의미로 유서가 아니에요. 이 문건은. 그냥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기록일 뿐. 그러니까 누가 유서에 주민등록번호 쓰고 지장 찍어요. 이 드라마 PD의 말로는 장 씨의 문건은 자살 전부터 방송계에 소문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매니저 유 씨가 드라마 PD에게 장 씨가 소속사를 나오려고 하는데 김 씨, 장자연 씨의 현 소속사 대표요. 김 씨가 난리를 치고 있다. 문건을 보고 김 씨를 야단쳐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매니저가 드라마 PD더러 당시에 작업을 같이 하고 있었던 장자연 씨가 소속사를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소속사의 전 대표가 난리를 친다. 그럼 이 진술을 믿고 소설을 써보자면 장자연 씨와 매니저 유 씨는 이 문건을 가지고 김 씨를 어떻게 핸들링 해보려고 했으나 실패한 거죠. 드라마 PD가 편을 안 들어줬다거나 그리고 중간에서 매니저 유 씨가 딴 마음을 품었거나 이런 식이 되면 장자연 씨에게는 자살을 선택할 이유가 생기죠. 네. 그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드러나는 건 장자연 씨는 싸우려고 했고 그 준비를 한 상태였다. 네. 매니저 유 씨도 어느 정도는 그 편이었다. 모른다고 봅니다. 저는 장자연 씨가 싸우려고 했는지. 그렇죠. 싸우려고는 했는데 그게 본인의 결정이 아니라 매니저 유 씨의 충동이었을 수도 있고요. 문서를 쓸 수밖에 없는 다른 상황이 있었는지.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매니저 유 씨가 김 씨 사장과 싸우기 위해 경쟁하기 위해서 야 너 이거 써라고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2009년 3월 26일 26일 장자연 씨의 소속사에서 매니저 유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2009년 4월 2일 경찰에서 장 씨 소속사 대표 김 씨의 강제 송환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3일 날 체포영장이 발부되고요. 13일 일본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합니다. 이 사람이 3월에는 경찰하고 전화통화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속사 대표하고. 최초에는 참고인 자격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경찰이 귀국을 권유했다고도 하는데 4월이 되니까 일본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고 강제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계속 안 왔다는 거 아니에요? 쨍 까고. 그렇죠. 그러자 이 소속사 대표 김 씨는 휴대전화를 끈 채로 잠적합니다. 여기서 사실상 수사가 살짝 더뎌져요. 거의 중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왜곡당해서 추적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경찰은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한 명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확인된 한 명은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사람 외에 한 명이요. 외에 또 한 명이요. 그 아직까지도 숨어있는 최근에서야 JTBC에서 밝혀낸.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흐르네요. 그 상태로 수사가 던져진 채로 6월이 됐습니다. 2009년 6월 24일. 6월 24일. 소속사 대표 김 씨가 일본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검거됩니다. 불법 체류로 잡혔습니다. 왜 불법 체류냐면요. 관광비자가 아니고 무비자죠. 무비자. 그러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여권을 무효화시키기도 했고. 그리고 인터폴 적색수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걸렸군요. 네. 그리고 한국으로 송환됩니다. 이를 따라 수사가 갑자기 금물살을 타죠. 네. 일본은요. 한국의 범죄자들이 도망가기 좋은 곳은 아니거든요. 네. 경찰 협조가 잘 되죠. 네. 제가 그래서 그게 되게 이상했던 거예요. 이거 보면서. 어떻게 두 달, 석 달이나 일본에서 은신을 해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요. 일본이나 홍콩 같은 데는 한국 경찰에 가서 협조받기 되게 편하거든요. 아니. 그런데 돈 많으면 될 거라고 봐요. 아무튼 중요한 시간을 쥐고 있는. 그 정도로 엄청나게 돈 많은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소속사 대표 김 씨가 이때 잡혔습니다. 두 달 버텼네요. 장정 씨가 돌아가시고 석 달하고 두 주 뒤에 일입니다. 그래서 수사가 금물살을 탄다는 뉴스 보도가 나오고 다시 한 번 언론이 끌어오릅니다. 그런데 8월 19일 검찰은 김 씨의 강요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강요죄 공범이라고 위피님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세히 말하면 강요 방조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요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범이 강요를 안 했으면 강요죄 공범들은 죄가 없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요 방조죄로 수사를 받은 모든 인물은 혐의가 없어집니다. 다 풀립니다. 아까 처리 결과를 말씀드린 무혐의, 혐의 없음, 참고인 중지. 이게 전부 다 8월 19일 날 발표가 난 겁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김 씨와 유 씨 두 명만 기소합니다. 대표. 강요가 빠지면 폭행밖에 안 남네요. 그리고 이것을, 이 문서를 들고 언론전을 꾸준히 해왔던 이 유 씨. 약간 중간에 좀. 좀 왔다리 갔다리 했지만. 하긴 했지만. 결국 그는 강요와 무관한, 강요가 무관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입건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강요죄로 들어간 사람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장자연 씨와 관련된 혐의는 김 씨의 폭행밖에 없었고요. 나머지는 유 씨와 김 씨 상호 간의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한 사건으로 기소가 되었던 겁니다. 최초의 5개월에 대한 기록들을 좀, 5, 6개월에 대한 기록들을 좀 보시면요. 이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결국 기소 중지되었다. 전부. 네. 죄로서 인정되지 않았었다. 라는 것 정도만 파악할 수 있고. 저희들이 추측을 하면서 이것저것 막 던져보는 이유는 들으시면서도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제가 이거를 되게 드라이하게 쓴 이유가 밝혀진 게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조심스럽게 사실만 드라이하게 썼는데 생각보다 많은 위험한 추측들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이죠. 알고 있습니다.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성가비로 혼내고 오죠. 그것은 알기 싫다가 인증한 첫 번째 책. 일본 대오음진리교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대오음진리교 같네. XSFM입니다. 그런 말을 하고 글을 쓰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쁜 일을 해서 지옥에 가더라도 개들이랑 같이 있고 싶진 않아요. 인파 가득한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생화학 테러. 6천명이 넘는 사상자. 그리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오음진리교 사건. 현대 일본 최악의 테러를 다룬 2017년의 히트작. 그것은 알기 싫다 오리지널 콘텐츠 첫 번째 책. 일본 대 오음진리교. 온라인과 전국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바카출판사.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돌아왔습니다. 윤세미 에니터가 정리를 더해드리겠습니다. 장자연 사건에 대한 외부에 알려진 기록들과 그리고 이번에는 검경의 수사 정도까지를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는 다른 인물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타임라인을 건조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주제를 한번 따로 잡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고 장자연 씨의 리스트라고 하는 게 화제가 가장 크게 된 이유는 2009년 4월 6일 2009년 4월 6일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장자연 문건에 조선일보의 방상훈 사장이 있다는 내용을 공개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놀라지 않았죠. 그 반응은 조선일보 사장이 그런 짓을 했다니라서 놀란 게 아니고 일이 이렇게까지 돼? 그렇죠. 네 놀라움이었죠. 아하 여기까지 나와? 맞습니다. 조선일보에서는 즉각 반박하면서 바로 명예훼손으로 이종걸 의원을 고소합니다. 2009년 4월 13일 강일학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조선일보 고위 간부가 리스트에 있다고 답변합니다. 고위 간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 조선일보 고위 임원, 조선일보 고위 임원 아들, 인터넷 언론사 대표가 수사 대상자라고 밝혔습니다. 아까 리스트에서 이런 존재를 확인했던 세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에서 허위보도로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로 KBS와 MBC의 보도본부장과 신경민 MBC 앵커 그리고 KBS 기자 두 명에게 3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를 계속 물어뜯은 또 하나의 주인공이 있었죠? 네. 미디어 오늘에도 1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겁니다. 네. 이 소송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11년 11월 30일에 패소합니다. 네. 왜냐하면 조선일보를 정확히 지칭하지도 않았고 그렇습니다. 세간의 정황이 이랬기 때문에 그 정황을 보도한 것뿐이다. 네. 조선일보가 항소를 했다가 나중에 또 항소를 취하했죠. 5월 16일 경찰이 실명이 있다고 했다가 다시 없다고 발표했던 그죠. 그게 이제 언론사들이 이런 문제를 보도할 때에 가장 조심하는 부분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면 언론사가 직접 명예훼손해 피의자가 되지 않거든요. 네.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식을 활용을 한 거죠. 왜냐하면 나머지는 이종걸 의원이 입으로 얘기했으니까요. 그리고 조선일보 사장 방상훈 씨와 차남 방정호 씨 모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장정호 씨 돌아가시고 두 달 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흐지부지 돼요. 조선일보 사장이 조사를 받았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된겨 하면서. 결과가 안 나옵니다. 네. 대신에 소속사가 매니저 유씨를 명예훼손을 고소했다. 이런 얘기들이 더 많아졌죠. 그렇죠. 조선일보는 펄펄 뛰고 그래서 리스트는 누구냐 이러면서 사건이 흐지부지 됩니다. 이제 기소는 됐는데 재판만 나온 건데 그 전에 중요한 인물들은 전부 다 무혐의 처분이 됐잖아요. 그렇죠. 8월이 되면 그렇게 됐죠. 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재판이 남았는데 다 무혐이다. 그런데 사건이 이렇게 흐지부지 되고 있던 2011년 3월 6일에. 2년이 지났어요. SBS에서 왕진진의 편지. 왕챈챈이 맞는지 왕진진이 맞는지. 네. 지금 언론이 쓰는 대로 적었습니다. 저희들은. 네. 왕진진의 편지가 SBS를 통해서 공개되면서 이 사건이 다시 재점화됩니다. 이게 3월 6일이에요. SBS에서 이 편지를 다시 보도한 게. 네. 이 왕진진이라는 이름은 본명이 아니잖아요. 네. 닉네임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이름이 없대요. 중국에. 네. 뭐 없진 않겠지만. 이 왕진진 씨의 편지가 SBS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공개된 게 3월 6일이고. 2011년 3월 9일 정오. 3월 9일 배우 문성근 씨가 오전부터 조선일보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칩니다. 네. 그 문성근 씨가 1인 시위를 했던 게 12시경이었거든요. 정오요? 네. 같은 날 오후 3시. 3시간 뒤에. 조선일보에서 갑자기 보도가 나오는데요. 장자연 소속사 대표 김 모 씨. 평소 스포츠 조선 전 사장을 조선일보 사장으로 부른 게 오해불러. 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감정적인 제 그때 평가는 이랬어요. 초등학생의 반성분 같다. 이런 내용이 미안한데 내가 아니에요. 조선일보 사장은 조선일보 계열사인 스포츠 조선의 전 사장인 것으로 명백히 확인됐다. 이 부사가 많은 걸 가르쳐준다니까. 그러니까 명백히라는 거는 기사에서 좀 쓰기가 힘들죠. 저는 오늘 저의 역할을 위험한 주책 소설 쓰는 사람으로 정하고 가보면. 난 그렇게 확인 안 해줬는데 아무튼 말씀하세요. 이 스토리가 말이 됩니까? 그거는 이제 뒤에 긴 얘기가 있어요. 접대자리나 파티 자리가 있었어요. 장자연 씨가 불려갔어요. 대표 김 씨가 저 사람 조선일보 사장이야 라고 하면 파티에 참석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장자연 씨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제 김 씨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죠. 정확하게는 스포츠 조선 사장입니다. 장자연 씨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게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 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기사 보고 있으면 되게 재미있는 얘기가 많은 게 조선일보가 이 기사를 통해서 실로 명백하게 스포츠 조선 전 사장에게 다 뒤집어 씌우죠. 보시면 정말 상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김 씨가 장자연 씨에게 소개한 사람은 스포츠 조선 전 사장이었다. 김 씨 스스로 서울 한 음식점에서 여기 김 씨 기획사 대표죠. 음식점에서 장 씨를 스포츠 조선 전 사장에게 소개했다고 인정했다. 김 씨와 스포츠 조선 전 사장은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연예기사를 주로 다루는 스포츠 신문 특성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충분히 있을 수 있긴 한데 계속 떠밀고 있죠. 정황의상 봐라. 우리 회장님 아니다. 그럼 더더욱더 이 사람을 조선일보 회장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스포츠 조선 전 사장이다. 그런데 김 씨는 주위 사람들에게 스포츠 조선 사장을 조선일보 사장으로 불렀다. 이는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거듭 드러났다. 아니 거듭이라는 말 왜 쓰는지 알겠는데요. 왜냐하면 수사 결과문 1페이지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이런 일이 또 얘기했어. 그럼 그게 거듭이야? 그냥 말한 거지. 간절해 죽겠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심지어 11일에는 경찰의 불기소 결정서 전문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자 일단 조선일보 사장 방상훈 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자연 씨 문건에 나오는 조선일보 사장은 스포츠 조선 사장인데 김모 씨가 이를 조선일보 사장이라고 평소에 부르고다니서 오해가 생긴 것. 그러니까 김모 씨 거짓말쟁이. 라고 됐습니다. 장자연 씨 문건에는 조선일보 사장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김 씨의 스케줄표를 확인했습니다. 2008년 7월 17일 조선일보 사장 오찬이라는 스케줄이 있었어요. 조선일보 사장 오찬. 네. 그래서 경찰에서 조선일보 사장을 불러서 확인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선일보 사장은 김 씨와 만나지 않았던 알리바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조선 사장은 어떤가. 역시 알리바이를 확인했어요. 둘 다? 네. 나중에 언론들이 취재를 추가적으로 한 결과 이 날짜에는 결과적으로 조선일보 출신 기자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모 씨는 비서가 스케줄표를 잘못 썼다고 했고요. 여기서 비서는 또 발끈해서 나는 불러준 대로 썼다고 했고요. 그렇죠. 그러면 다르게 또 소설을 써보죠. 그러면 이 날에는 원래 만남은 있었지만 불발되었고 다른 때 만났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랬을 수도 있죠. 조선일보 출신 기자를 만난 날인데 왜 스케줄표에는 조선일보 사장 오찬이라고 적혀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소속사 대표 김모 씨는 비서 잘못. 비서는 나 아니야. 불기소 결정서의 일부를 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피의자 방상훈에 대한 이야기죠. 피의자와 여기서 피의자는 방상훈 씨죠. 피의자와 김대표 간에는 통화한 내역이 없으나 김모 씨와 땡땡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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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다수의 통화 내역이 있고 특히 이때 오찬이라고 기재된 날짜보다 이틀 전인 몇 월 며칠에 통화 내역이 있는 점을 비추어보아 김대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장자연의 핸드폰에 피의자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지 않고 통화한 흔적도 없다. 이게 근거 중에 하나인데 이런 류로 소개를 시켜주는 기획사 대표가 있으면 번호를 직접 연결해 주지 않습니다. 무슨 이타이 나리라고 장자연이 작성한 문서에 조선일보 사장이라는 기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장자연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거나 성매매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글쎄요. 제가 심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수사를 하다 말았다라는 식으로 저는 밖에는 안 들립니다. 의지가 없다. 자,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때도 굉장히 시끄러웠는데요. 조선일보 사장의 아들이 있습니다. 일단 조선일보 사장이든 스포츠 조선의 전 사장이든 일단 그건 이제 밀어두고 조선일보 사장도 알리바이 확인 스포츠 조선 사장도 알리바이 확인 김 씨와 비서는 서로 말이 안 맞고 그렇게 그냥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는 제껴두고요. 여기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뭔가 이태원 살인사건 같은 형태죠? 네. 소속사 대표 김 씨는 재판에서 조선일보 사장의 차남이 2008년 10월 말에 강남구 삼성동 소재 리베라 호텔 맞은편 티파니 호텔 지하 라나이 유흥주점에서 저기 판결문에 나오더라고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차남인 방정호 씨도 동석한 술자리를 가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차남 방정호 씨도 인정했습니다. 술자리에 늦게 가서 금방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장자연은 얼굴도 모른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나는 비췄지만 그쪽은 모르겠어. 그게 다예요. 이 사장 아들도. 그렇게 한 다음에 그냥 혐의 없음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후 언론에 의해서 또 한 명의 인물이 불거졌습니다. 방상훈 사장의 동생인 방용훈 사장인데요. 스포츠 조선 사장이 김 모 씨에게 장자연을 소개받았다고 알려진 자리인 2007년 11월 역삼동 중국집 인잉에서의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주재한 것이 방상훈 사장의 동생인 조선일보 대주주이자 코리아나 호텔의 사장인 방용훈 씨. 스포츠 조선 사장이 이 자리에서 장자연 씨를 처음 만났고 이 자리에 방용훈 씨도 있었다고 증언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는 한미대사관 공사 한국CNN 지사장 등 여러 명이 어울린 자리였기 때문에 장자연 씨를 누구한테 소개하고 말고 할 성격의 자리가 아니었다 등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분명해진 것들이 생겼거든요. 이 수사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이 얘기해준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자리에 견해 기획사 대표가 신인 연예인을 데리고 갔다. 그렇게 해서 파티에 꽃 역할을 하겠다. 그 단어는 안 쓸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가 있었다는 건 분명해졌어요. 방용훈 씨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언론에서 이름이 떠오른 인물이기 때문에 따로 경찰 조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방용훈 씨를 여기다 넣었냐면 지금 조선일보 사장도 오해가 해명이 됐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사장의 아들도 얼굴만 비추고 나오고 그 외에 다른 증거는 없어요. 스포츠 조선 사장도? 스포츠 조선 사장도 그냥 소개를 받았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알리바이어 일단은 입증이 됐다고 하고?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한 건 인정을 했거든요. 그 자리는 방용훈 사장이 주재한 자리고요. 소속사 대표인 김 씨가 장자연 씨를 데리고 그 자리에 참석한 것까지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들 그 외에 다른 접대 같은 걸 받은 적이 없다고 해서 해명된 건 알겠는데 김 씨와 장자연 씨 그리고 조선일보 사주 일가 사이의 관계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무슨 술자리에 나와 있고 무슨 파티에 나가게 되고 정황상 말이에요. 이러면 경찰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심을 해버리지 않습니다. 검경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사실 시민들은 던지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자주 봤다. 프라이빗한 데서 그리고 무슨 콜라 탭도 아니고 술도 있는 자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수사 관련된 이 문서가 이 문서에 나와 있는 어조가 되게 많은 걸 말해주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랬다고 해서 성매매를 했다고 인정하긴 부족한데. 그럼 수사를 더 해야죠. 그러니까 찾아봐야죠. 그건 점점점 이렇게 끝난 것 같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기사 두 개가 조선일보에 상당히 많은 기업 문화를 설명을 해주는데 그 결정문을 뉴스에다가 버젓이 올려놓고 이런 설명을 붙여요. 명백히. 거듭. 탤런트 장자연 씨가 연예계에 성상납 관행을 폭로하는 문건을 남기고 자살한 지 2년 만에 그가 교도소의 친구에게 보냈다는 편지가 공개돼 다시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사건은 철저히 밝혀져야 하지만 일부 언론 매체가 마치 조선일보사장이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듯 보도하는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고 장자연 씨 문건의 조선일보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나 장 씨가 쓴 조선일보사장은 조선일보 계열사인 스포츠조선의 전사장인 것으로 명백히 확인됐다. 장 씨가 문건의 조선일보사장이라고 쓴 것은 자신에게 성상납을 강요한 연예계획사 대표 김모 씨가 평소 스포츠조선 전사장을 그냥 조선일보사장으로 불렀기 때문이다. 장 씨가 조선일보사장으로 알았던 사람은 실은 스포츠조선 전사장이었다. 대답할 수 없는 사람에게 답변을 하고 있는 방식으로 출구 전략을 짠 거죠. 알고 있었던 사람은 실은이라는 것은 스포츠조선 사장과 김대표가 서로 잘 모르고 있었고 실제로 친한 사이까지는 아니었고 스포츠조선 사장이 사기를 쳤거나 아니면 두 사람 사이에 신분에 관한 오해가 있었다라는 뉘앙스를 주고 있네요. 하지만 경찰의 수사 과정 얘기로는 두 사람은 필드가 겹치니까 잘 알았다고 했잖아요. 네. 광고를 듣고 오죠. 헤드폰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소주 맥주 와인 그리고 술자리에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그 같은 기사의 나머지 내용을 좀 끝부분이 좀 인상적이어서요. 잠깐 좀 보실게요. 불기소 결정서. 방상훈 대표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 전문의 붙은 사설 같은 글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이와 같은 사실들은 국내 대부분 언론사가 2년 전 사건 당시에 확인해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상당수 언론이 기회만 있으면 교묘한 방법으로 마치 조선일보사장이 이 사건에 관련이 있는 것처럼 기사를 쓰고 있다. 관련이 있다라고 표현할 것 같으면 관련이 있어요. 아들도 관련이 있고요. 계열사 사장도 관련이 있고요.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 대표가. 우리 언론 내부의 이념적 갈등과 경쟁관계 등이 이에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타기. 물타기. 그렇죠. 이념 넣죠. 야당 일부 의원들은 국회, 그땐 야당이죠. 국회 면책특권 등을 이용해, 국회 면책특권을 이용해, 원래 국회의원이 하는 모든 건 면책특권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면책특권 등을 이용해 조선일보사장 관련서를 주장했다. 이번에 2년 전 장자연 문건과 다를 것도 없는 장자연 씨의 편지라는 것이 새삼 보도된 것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치 혐오를 또 이용하고. 마지막 단락을 보실까요? 남은 진짜 문제가 소제목이에요. 네. 진짜라니. 언론사에서 사설 쓰면서. 진짜라니.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진짜 진짜.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그러면. 이 기사 제목은 조선일보가 인사이트화 되는 과정이었어요. 나머지는 가짜 문제라는 뜻이에요. 다르게 생각해보면요. 남은 문제는 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위의 말에 이어지는 내용 같잖아요. 여기서 전환을 한다는 거예요. 남은 가짜 문제였다. 의사가 당신에게 가르쳐지 않는 진짜, 진실. 장자연 씨 문건에 나온 성상납 사례는 실제보다 작을 수도 있다. 물론 이 중에는 오해로 인한 피해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연예인으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각계각층의 인사들은 뒤에 숨어 있다. 김모 씨만 제대로 조사하면 상당수 전모를 파헤칠 수 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수사기관은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수사 똑바로 해. 지영. 네. 이때 나온 조선일보의 이견혜. 누가 써있는지 기자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견혜와 저희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기관이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당이 법무부 상위에서 움직이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한 번 더 두고 보고자 합니다. 나머지 이야기들을 내일 좀 다시 해드리죠. 아주 재밌는 게요. 그 밑에 기사 백자평이라는 댓글란이 있어요. 보면요. UMC가 댓글을.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해주면 추천 순서로 위에 깔리는 것 같은데 추천 순서로 여덟, 아홉, 열. 열 개의 댓글이 배대시겠죠 이게? 관리자가 백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9개의 댓글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관리자가 괄호 열고 주제무관. 괄호 닫고. 사유로 백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주제무관한 사유래요. 주제무관한데. 와서 주제무관한 소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추천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요. 여기가 성지였나요? 에이, 그런가 봐요. 이런 사건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내일 조금 더 얘기해보죠. 윤석열이 저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백자평, 삭제된 백자평을 쓰신 분이 있으면 혹시 제보 바랍니다. 무엇을 쓰셨습니까? 청취자 여러분들도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좀 더 얘기를 해드리죠. 유승김 PD하고 홍성갑 덕지진도 앉아있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SSFM입니다. I, D, W, K I, D, W, K